아 북평? 북평이구나 북평 호솔 식당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데 난 맹심 없어 여행 다닐 때 해외여행 다닐 때 동남아 쪽이 여름에는 좋지 않아? 그렇지 아니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쉬는게 중요한거 아니야? 아 그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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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